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79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정으로 2023년 10월 4일이고요. 이번에는 2023년 8월 2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개면연 신유월 을미일이 되겠고 일진은 을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일간은 을목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을목, 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금왕절인 6월이죠. 6월에 을목일간이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원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을리라고 하는 천간, 열 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리라고 하는 천간은 감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감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찌해 감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감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색은 뭐냐면 화,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감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 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 백호라고 해서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감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감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감목일간이라든가 을목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미넘어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지민 백성이죠. 요즘은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 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감목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감목일간, 을목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의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감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감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이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아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감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거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어, 저거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까지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감목인 것인데 이 감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고 했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감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갈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버드나무 같은 거 부드럽고 잘 쉬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비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잘 쉬어지죠. 그래서 감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의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방연히 있어줘야 된다. 병화계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추걸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4, 5, 6월 같은 때는 계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계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고 해서 월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치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견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견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양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수임이 나타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문에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 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내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죠. 춘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춘하, 추동 사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 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으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으며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 월 같은 경우 임수, 계수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이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면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 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 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천, 빈하난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배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에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고 했는데 자, 유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유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유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지만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추,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유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상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지용하거나 용신을 지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지용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고 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 유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만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유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지용하거나 격을 지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유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 속에서 캐는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 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유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유월 같은 경우 개수일관이 됐든 임수일관이 됐든 수일관이 왔을 때 유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 청 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유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수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유월은 신월하고 유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에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지우는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유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 기토가 일관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에 임수를 쓸 수 있지만 무토, 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유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유월은 임수를,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특히 지금은 유월이니까 유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있죠 금, 그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태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토 또한 신월, 유월의 굉장히 신, 유, 슬월의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한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뤄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금왕절인 6월에 일간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갑목 같은 경우에는 작벌해서 제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정원을 주용한다고 하지만 을목 제가 설명할 때 을목은 화초와 같다 특히 신, 유월의 화초는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국화라든가 코스모스 같은 것이 이렇게 코시모스 같은 것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가을에도 꽃을 피워야 하는 숙명적인 태생이 바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인데 신월과 유월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에는 원령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임수든 개수든 임수죠 임수가 원령 자체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 간지로 물이 없어도 그냥 원령에 있는 수를 쓸 수 있겠지만 유월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게 계신 게 금이 있으니까 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유금 안에는 순수한 금통어리만 있는 것이 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가을에 화초라고 하더라도 가을에 화초라고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코스모스 국화가 말러지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 내가 존립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을목이 죽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을목 입장의 유금은 칠살평괄이죠 물이 없으면 그 날카로운 유금이 을목을 극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를 먼저 썼지만 유월 같은 경우에는 인성인 개수를 먼저 쓰는 것이 좋다 선생님 임수는 안 될까요? 물론 당연히 개수 없을 때 임수 쓸 수 있겠지만 을목은 임수 쓰는 것보다는 정인이지만 개수 쓰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라 하고요 금왕절인 유월에 개수까지 얻었으면 물론 을목을 생조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은 좋겠지만 유월은이 어떤 개수입니까? 숙살지기가 엄청나게 강한 때에서 개수만 떨렁이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겠죠 철학 맞게 되고 옹색해진다 그래서 개수만 있어선 안 되고 반드시 병화를 얻어서 개수로서는 금의 기운을 설해서 금생수에서 수가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병화를 얻게 되면 기운을 따뜻하게 해주고 금의 기운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당연히 을목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등에 뿌리를 둘 수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간목은 반드시 뿌리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을목은 솔직한 말로 난초 같은 경우는 뿌리가 이렇게 튼튼하지 않더라도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더라도 양목은 남자는 주머니가 두둑해야 되는 거고 여자는 주머니가 두둑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 개수를 해서 꽃을 피우면 나머지는 남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을목은 굳이 지지로 뿌리가 강할 필요는 없다 조금이라도 차금만 할 수 있으면 상관은 없지만 간목은 뿌리를 튼튼하게 돼야 된다라고 한 것까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6월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입니다 6월의 을목이었죠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일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음목이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유금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됩니다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월지에 있는 금이 일간 목을 극하는 관계 금, 극, 목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금, 극, 목, 나를 극한다라고 해서 극하자라고 표현합니다 극하자, 극하자는 우리가 육친으로는 관성이 되겠고요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관과 평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7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편관은 그냥 같은 말 7살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되면은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편관 7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이 되거나 양대양이 되게 되면 이거는 편관이 되죠 편관 격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7살 격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제왕지 금의 제왕지가 돼서 금이 왕은 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의 신월 원로 보면 안되고 신의 절지 유의 태지가 되니 6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왕은 반면 일간 을목은 약하다 신약살왕이 되겠죠 여기서 살은 7살을 뜻합니다 또는 살중신경한 구조가 되죠 그래서 일단 을목이 6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 7살 평관 격의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저께와 마찬가지로도 이렇게도 볼 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경금이 투출했다 유중에 있는 경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오, 묘, 유 라고 하는 것은 기가 하나 있는 걸로 본다 그래서 그냥 원령 자체가 격이 된다 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편관 7살 격이 되는 거고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 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경금이 투출됐다라고 해서 편관 7살 격이 정관 격으로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냥 살중신경한 사주 그대로 보면 되는 것이고 정관이 있다고 해서 격이 정관 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당연히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일단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것 신약살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포인트는 어디에 있다 물론 살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약해서 상대적으로 살이 너무 왕해지게 되는 것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반드시 일간을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보좌해줘야 되는 글자들이 있는데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비견겁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 물이죠 물은 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비견겁제는 나무죠 나무는 목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6월의 을목 같은 경우는 수목이 있어서 일단은 수목이 있어서 일간을 목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6월은 숙사대 기후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렸던 것인데 월간을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유중에 있는 봉기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원안적인 예를 들어서 요거는 7살편 관격에 역시나 뭐다 살중신경하다 여기다 예를 들어서 경금 있다고 해서 관살혼잡을 논할 것이냐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죠 신약사랑 또는 살중신경 하게 되면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는다라고 별표 빨간색 펜으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 뭐라 뭐다 살중신경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별표를 해 놓고 빨간색으로 살중신경이면 살중신경이면 관살혼잡을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빨간 밑줄 딱 이걸 갖다 사람들이 관살혼잡이라고 해서 편을 하는데 이건 관살혼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금이 있다고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살중신경인 것이지 관살혼잡을 관살혼잡이 되기 위해서는 뭐다? 일관이 어느 정도 뿌리도 있고 일관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었을 때 관살혼잡이라고 원하는 것이지 일관이 약해서 언제 어떻게 시들어서 말라 비뚤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관은 좋은 것이고 살은 나쁜 것이다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일관이 약하면 관이나 살이나 둘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경투출해서 살이다 왕이 져 있구요 일단 일관을 목에 뿌리를 두면 좋을 것 같은데 묘를 연해서 봤죠 녹이죠 문제는 묘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울명이 뿌리가 댕강 날라가 버렸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고 일지는 미푸라고 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을미일주가 되죠 을미일주 물상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사막의 화초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막의 화초는 뭐죠? 뭐 국화요 사막의 국화가 핍니까? 선인장이죠 선인장 선장은 이파리가 바늘과 같습니다 을미일주들이 을미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신경이 좀 까다롭고 예민하고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꼽고 이상하게 조금 깔고장하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을미일주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주의 특성만 놓고 봤을 때 을해일주하고 을미일주하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을해일주가 사람이 좀 수도분하고 좋겠죠 을미일주는 좀 진취성 아주 자기주장이 좀 강한 반면에 을미일주는 뭔가 좀 의심이 많고 조금은 뭐라 그럴까? 자기중심적이고 조금 까칠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주의 을미일주의 특성 이건 일주만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거고 을미일주도 사주 국세가 좋으면 어떤 마음이 오누독실하고 좋은 사람 많다라고 본다 그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말 한동이죠 건토가 되기 때문에 을목에 건토의 뿌리를 내리고는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다 왜냐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신균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을미일간의 심정이 어떨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을목의 뿌리를 이렇게 생기죠 이거는 살인상생이 되는 겁니다 이 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신금이 7살 신금이 나를 공격하지 않고 신금이 개수를 생하고 개수가 나를 생해 줘서 살중신경이 아니라 이거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정도만 되면 저 개수가 용신인 것이고 조호를 하기 위해서는 평화가 별도로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요요층이 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못내 안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어떻다? 자수를 얻었습니다 개수가 금의 생조를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개수 스스로가 지지로 뿌리가 있어 줘야 되는데 역시 자수를 얻게 되면 개수는 뿌리를 얻게 되죠 잠이 원진이라고 해서 안 좋게 봐서 병자시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잠이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수가 나를 생애 주는 살을 설해서 나를 생애 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 개수 을목 입장에서는 개수가 힘을 얻는 것은 나쁘지 않죠 이걸 단순 무식하게 잠이 원진이 되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역시나 공부를 하다가 말았거나 잘못 배웠거나 또는 이걸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 가르치고 있거나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역시 묘유층은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병화도 출 되어있죠 병화도 미중 정화에 간신히 통골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세력을 크게 얻지는 못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수 운으로 가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하구요 정축시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묘유층이 구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축미충이 되죠 선생님 을목이 이렇게 의미있는데 축미충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축에는 개수가 뿌리를 둘 수 있죠 물론 신금이 위에 뿌리를 두지만 신금은 축에도 뿌리를 두고 더 중요한 것은 묘유층이 돼서 묘목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미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축미충이 되게 되면은 미중에 있는 미중 을목이 어떻게 된다면 축중신금에 의해서 금극목을 당하죠 그러면은 을목이 미에 통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나마 간신히 마른 땅이라도 뿌리를 좀 내려볼까 했는데 축미충 딱 때려버리는 순간 낙동강 오리알 떼버려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을 수 없겠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묘유층, 축미충, 뭐라 그러죠? 사지 전충이 되어 있으니 매우 매우 불안한 을목 입장에서는 불안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인시가 되게 되면은 을목이 노는 깨졌지만 이내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뭐다? 개수를 써야 되는데 미에 뿌리를 둔 무토 투출, 얘도 권토, 얘도 권토 수를 갖다가 말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을목이 어떻게 될까요? 을목에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면 꽃도 피지 못할 것이고 꽃이 피지 못하면 씨앗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화운이 좋을까요? 아니면 금수운이 좋을까요? 화가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금수운으로 수, 특히나 금수운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오게 되면 수를 생간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금수운이라고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기묘였다 라고 하면 무조건 금운도 안 좋습니다 무조건 수운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이 수를 생하고 나를 생하기 때문에 금수운이 좋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이것도 만약에 지금 써 있는 것처럼 기묘시라든가 정묘시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금은 또 좋지 못하죠 이거는 토가 금을 생하고 금이 나로 공격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수가 있기 때문에 뭐다? 금수운인데 개수가 없다고 하면 순 밖에 좋을 일이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말하면 사주 국세가 매우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 졸렬하다 우리가 졸렬하다 안 좋은 뜻이죠 졸렬하다 라는 것은 사주가 궁핍하다 라고 이렇게 국세가 크다 작다 국세가 작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여식이 크게 논하지 않을 것이고 경진신사지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진심은 한번 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냐? 진중개수가 있고 진중을목이 있기 때문에 일간을목이 미에 통근하는 것보다는 진에 통근하는 것이 이렇게 조금 더 아름답죠 그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이거는 참 자 평관 그 다음에 정관 아까 말했던 관살군잡이 될 것이니 이거는 살이 관살의 왕인데 토가 물론 을목이 진, 미에 통근한다더라도 토는 뭘 할 수 있죠? 금을 생하죠 이거는 관살군잡이 아니라 이거는 제살태왕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관살군잡이 되지 않겠다고 어차피 인석이 있어서 금생수 하다보면 관살의 왕이 아니다 이거는 제살태왕으로써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썩 좋게 보이기는 어렵겠고요 임, 모시 같은 경우에는 오미합이 되죠 그래서 뭐 이제 임수까지 대출되어서 일간을 생겨준다 하더라도 역시나 일간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매우 한정적인 것이 문제가 되겠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오미합이라고 하는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만 한데 만약 이것이 이제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묘충된 상태에서 금의 수를 생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운을 보게 되면 역시나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신시가 되게 되면 이제 등라개갑이라고 하죠 을목이 약할 때 간목을 보면 등라개갑이 되죠 일간 을목이 왕할 때는 등라개갑을 논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묘충이 되지 않고 묘목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이건 굳이 등라개갑 할 필요가 없지만 묘충이 되어서 묘목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을목이 간목의 도움을 얻긴 없지만 솔직한 말로 간목도 뿌리가 없는 것은 매한가지가 되겠죠 좀 좋은 점은 개수가 신중임수의 뿌리를 둬서 인성은 어느 정도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나 가을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비우는 목적이 있는데 가을의 비는 내리는데 화가 없으면 가을의 화초, 코스모스, 국가가 꽃을 비우기는 좀 어렵겠죠 역시나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병술씨 같은 경우에는 화를 얻은 병아와 병자하고 병수라고 뭐 비슷해 보이죠? 글자 한자 차이인데 아니죠 병자는 자수가 있고요 병술은 건토인 술토 밑토가 있는 구조죠 그래서 병자씨는 목화운으로 가도 괜찮지만 병술씨가 됐을 때 목화운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설 연휴가 설이란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또 새로운 또 6일이죠 6일간에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자 능히 극복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